지난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관련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마침내 기재부 예타를 통과해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해수부는 2024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수도권 유일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두 차례 사업 계획을 변경해 경제성 평가 BC 1.0을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 부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해수부와 약속한 데 이어서 특히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BC 값이 1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공사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박물관은 월미도 간문 매립지 2만 7천여 제곱미터에 국비 1,081억 원이 투입돼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박물관은 우리나라 항만물류 역사와 관련된 연구자료와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 해양민속, 해양환경, 해양생태계를 보여주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전국에는 현재 부산의 해양박물관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해양과학관 형태의 유사 시설물이 있는데 이 같은 시설과의 차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와 적극 협력해서 극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고 해수부는 내년까지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착공해 2023년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상반기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박물관이 건립되면 수도권 주민과 인천공항 이용객 등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박물관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